가족이 등장하는 꿈은 매우 강력한 감정적 경험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꿈은 개인의 삶, 감정, 그리고 관계의 깊은 부분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에서 가족이 등장하는 이유와 그 해석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꿈꾸는 사람의 현재 상황과 심리적 상태를 반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가족 꿈의 의미와 해석을 문헌 정보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족은 꿈에서 꿈꾸는 사람의 감정적 유대, 보호, 소속감, 그리고 정체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등장하는 꿈은 주로 꿈꾸는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감정적 필요와 갈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어떤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족이 등장하는 꿈은 주로 감정적 유대와 소속감을 나타냅니다. 가족은 꿈꾸는 사람에게 안정감과 보호를 제공하는 존재로 여겨지며, 꿈에서 가족이 나타날 때 이는 꿈꾸는 사람이 안정감과 감정적 지지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족은 꿈꾸는 사람에게 보호와 안전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꿈에서 가족이 나타날 때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안전을 느끼고 있거나, 반대로 위험이나 불안정한 상황에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꿈에서 서로를 돌보거나 보호하는 장면은 이러한 감정적 필요를 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등장하는 꿈은 때로는 꿈꾸는 사람이 가족과의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가족 내에서 발생한 미해결된 감정이나 갈등을 반영하며, 꿈꾸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가족 꿈은 꿈에 나타나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 꿈의 분위기,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가족 꿈의 몇 가지 대표적인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등장하는 꿈은 주로 권위, 보호, 그리고 지도를 상징합니다. 부모는 꿈꾸는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 이들이 꿈에서 나타날 때는 꿈꾸는 사람이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지도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등장하는 꿈은 경쟁, 협력, 또는 유대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종종 경쟁적이거나 때로는 매우 가까운 관계일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꿈에서 꿈꾸는 사람의 내면 감정이나 관계의 복잡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등장하는 꿈은 보호, 책임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녀는 꿈꾸는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책임감과 기대를 상징하며, 자녀와 관련된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이나 타인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망한 가족이 등장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여전히 그 가족을 그리워하거나 미해결된 감정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때로는 그 가족이 꿈꾸는 사람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위로를 주기 위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확장된 가족 조부모, 삼촌, 이모 등 이 등장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의 전통, 뿌리, 그리고 가족의 역사에 대한 연관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거나, 가족의 전통과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살해 1 부모와 화해하는 꿈 한 30대 남성이 최근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부모님과 심하게 다투다가 결국 화해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가 실제로 부모님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깊은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꿈을 계기로 그는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관계는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살해 2 자녀를 잃는 꿈 한 어머니가 꿈에서 자신의 아이를 잃어버리는 끔찍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실제로 아이에 대한 깊은 걱정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아이가 성장하면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꿈을 계기로 그녀는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보호와 안전에 대해 더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살해 3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꿈 한 여성이 꿈에서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가족과의 시간을 즐기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그녀에게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으며, 그녀는 이후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이 등장하는 꿈은 개인의 감정적 유대, 보호, 안전, 그리고 갈등 해결의 필요성을 반영합니다. 꿈에서 가족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그 해석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이는 꿈꾸는 사람의 현재 상황과 내면의 갈등을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통해 꿈꾸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변화를 모색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꿈의 몽은 궁극적으로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삶에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다치는 꿈 가족이 다치는 꿈은 평소에 가족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하는 경우에 이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하지만 평소에 별 걱정이 없었다면 가족의 우한이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가족이 아픈 꿈 가족이 아픈 꿈은 좋지 않은 꿈입니다. 가족의 건강이 나빠지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실패하여 좌절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사망하여 오는 꿈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사망하여 오는 꿈은 정성을 들였던 일을 되돌아보거나 작품을 감상할 기회가 온다. 헤어져 있던 가족이 모두 집으로 돌아오는 꿈 객지에 있던 사람이 소식도 없이 별안간 집으로 돌아온다. 가족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을 때 애인이나 약혼녀가 불쑥 나타나는 꿈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되고 집안에 걱정거리가 생긴다. 가족이나 친구가 사고를 당하는 꿈 그 사람에게 실제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좋지 않은 꿈으로 조심해야 함 친구나 가족 중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자고 있는 꿈 그 사람의 신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낸다. 불러도 깨지 않는다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뜻한다. 가족이나 친구 등이 안개에 휩싸이거나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꿈 그 사람의 신상이 좋지 않은 골칫거리나 어려움이 생길 징조다. 친구나 가족이 자고 있는 꿈 깨어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암시 한 가족이 모여 앉아 즐거워하는 꿈 꿈 속에서 가족이 다 모여 앉아 무슨 일인가로 즐거워하는 것은 직장에서 좋은 동료를 만나거나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가족이 다 모여 있는 꿈 꿈 속에서 온 가족이 다 모여 있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과 시비가 생겨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다. 참전한 가족의 전사 통지서를 받는 꿈 꿈 속에 나타난 전쟁을 현실로 뒤집어 보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 직장이 전쟁터이고 사람들은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로 볼 수 있다. 전쟁이 나서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은 현실에서 그만큼의 어려운 문제라 상황에 처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참전한 가족이 있어서 걱정하고 있던 상황에서 전사 통지서를 받는 꿈이었다면 현실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즉 가족 중에 위험에 처한 사람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 가족이 모여 앉아 즐거워하는 꿈 꿈 속에서 가족이 다 모여 앉아 무슨 일인가로 즐거워하는 것은 직장에서 좋은 동료를 만나거나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가족이 다 모여 있는 꿈 꿈 속에서 온 가족이 다 모여 있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과 시비가 생겨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다. 누군가의 가족 사진을 함께 찍는 꿈 누군가에게 사업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계약권을 문서화하여 확실하게 처리한다. 별거 중인 가족과 같이 있는 꿈 대체로 직장 또는 일을 부탁한 어떤 기관, 내부 사람들의 동일시이며 때로는 실제의 가족과 상관할 수도 있다. 한 가족이 모여 잔치를 하는 꿈 외사에 하는 일이 잘 진행되며 먼 곳에서 기쁜 소식이 온다. 부모님이 배웅하는 가족들에게 당부하고 여행을 떠난 꿈 부모님에게 무슨 일 인가가 생기니 정성껏 돌보시기 배우자 또는 가족 사진을 자신과 함께 찍는 꿈 사업이나 결사 계약 등의 일을 문서화하거나 기사거리를 제공하게 되는 꿈 증거로 남길 만한 무언가를 행하게 될 것을 의미 중요한 일은 문서로 남겨 그 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부모, 형제, 자매 등 온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는 꿈 시끄러운 말썽이나 불쾌한 일이 빚어지고 손실과 다툼이 생기며 심할 경우는 이별, 분산 등 좋지 못한 불상사에 부딪히게 된다. 가족과 같이 배를 타고 있는 꿈 실물, 도난, 화재수가 있으니 거래 및 계약은 보류하는 것이 좋다. 가족과 함께 차를 몰고 야외로 떠나는 꿈 실제로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과 함께 주말 여행을 떠나 자연인이 된다. 전통적 가족의 사랑을 느끼는 꿈 집안이 태평무사하고 허목하며 자손이 창성하게 된다. 삼강오륜이 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용이 승천하는 것을 본 꿈 출세할 사람과 만나거나 어떤 계약권을 확실하게 성사시킨다. 가족이 한 방에 모이는 꿈 친척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 가족이 모이는 꿈 친척들이나 남들과 사소한 일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 친척이나 가족, 친구 등 아는 사람이 웃고 있는 꿈 친척이나 가족, 친구 등 아는 사람이 웃고 있는 꿈은 웃고 있는 그 사람이나 그 인물로 동일시되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한다. 다치거나 일의 실수 등으로 고통받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이 상하거나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 가족이 토끼 새끼를 안고 들어오는 꿈 퇴몸으로 예쁜 딸을 낳고 집안이 풀같이 일어난다. 재물, 학용품, 선물, 식품 등이 들어온다. 한 가족이 모여 앉아 즐거워하는 꿈 한 가족이 모여 앉아 즐거워하는 꿈을 꾸게 되면 좋은 동료를 만나거나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 한 가족이 모여 잔치를 하는 꿈 한 가족이 모여 잔치를 하는 꿈을 꾸게 되면 회사에 하는 일이 잘 진행되며 먼 곳에서 깊은 소식이 온다. 죽은 조상이 가족 중 누군가를 어루만지는 꿈 해당되는 가족이 질병에 걸린다든지 몸이 아플 것이다. 당신을 쓰다듬었다면 당신이 질병을 얻게 된다. 헤어져 있는 가족과 함께 사는 꿈 헤어져 있는 가족과 함께 사는 꿈을 꾸게 되면 가까운 친지들을 만나게 된다. 헤어져 있던 가족이 모두 집으로 돌아오는 꿈 헤어져 있던 가족이 모두 집으로 돌아오는 꿈은 실제로 객지에 있던 사람이 소식도 없이 벼랑간 집으로 돌아올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 실제로 별거 중인 가족과 함께 있는 꿈 현실에서 별거 중인 가족과 함께 있는 꿈은 직장 사람들이나 거래처 사람들과 만나게 됨을 상징하는 꿈이다. 가족이 죽었는데 기분이 전혀 동요되지 않는 꿈 회기적인 일에도 당연한 것처럼 행동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됨. 온 가족이 모여서 박수를 치고 웃는 꿈 흉몽으로 병과 고생이 있을 것을 예시한 꿈이다. 헤어져 있는 가족과 함께 사는 꿈 가까운 친지들을 만나게 된다. 가족이 죽는 꿈 가까운 사람이 죽는 꿈을 꿀 때 깨고 나면 참 기분이 찝찝하기 그리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죽는 꿈은 기본적으로 길몽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식이 죽는 꿈은 경사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임종을 지켜보는 것 역시 계획한 일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도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임종을 보고 슬퍼하는 경우는 좋지 못한 꿈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자기 몫의 돈을 나눠받는 꿈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거나 재정이 악화되어 모아놓은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가족 또는 형제와 해외여행을 가는 꿈 가족 또는 형제와 해외여행을 가는 꿈은 해당 가족과 다툼이나 불화가 생길 수 있는 꿈입니다. 가까운 친구와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큰 싸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용이 승천하는 것을 본 꿈 가족 중에 누군가 용이 승천하는 것을 본 꿈을 꾸게 되면 출세할 사람과 만나거나 어떤 계약권을 확실하게 성사시킨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돼지 떼를 몰고 들어오는 꿈 가족 중에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생긴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재산을 나누는 꿈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고 집안의 재산이 줄어듬 가족이 자살하는 꿈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 주변인이 자살하는 꿈을 꾸었을 경우 알고 있던 일이 새롭게 변화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일이 성과를 내게 되어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게 되거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자신이 맡은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한다면 분명 좋은 소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싸우는 꿈 가족과 싸우는 꿈은 실제로 가족과 싸우는 경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주로 돈을 벌고 있는 직장에서의 분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싸우는 꿈은 사장과 싸우게 되고 어머니와 싸우는 꿈은 부장급과 싸우게 되는 식으로 해몽이 가능합니다. 가족과 외출하는 꿈 실제로 어떤 용무로 분주다사하게 된다. 공동투자, 협동심, 조화와 질서 등이 있다. 가족에 관한 꿈 실제로 인물, 동일시 인물, 직장의 직원, 일거리와 관계된 어떤 기관 내부의 인적 상황 등에 바꿔놓기이다. 친구나 가족이 라일락 꽃을 가지고 들어오는 꿈 실제로 집안의 혼사 문제로 식구들이 분주하다. 선물, 재물, 돈 등이 생긴다. 가족이나 친척이 죽어 슬프게 오는 꿈 심혈을 기울인 일을 되새기거나 작품 등을 감상하며 흐뭇해 할 일이 생김 가족들이 한 방에 누워있는 꿈 어떤 즐거운 소식이 오거나 집안일이 잘되길 기다리는 뜻 가족이나 식구가 아닌 다른 사람들 여럿이 한 방 안에 누워있는 꿈 여러 사람이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기다릴 일이 있게 된다. 가족이 죽어 크게 오로된 꿈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이 성사되거나 가족으로부터 유산이나 재물을 상속받게 될 짐처 친척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웃고 있는 꿈 웃는 사람의 신상에 불길한 일이 생긴다. 특히 부상, 사고, 죽음 등을 예시한다. 가족이 모여 텔레비전을 보는 꿈 윗사람의 명령에 따르게 되고 어떤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일이 생김 조상 가족 친척 친구 중에서 평소 자신을 도와주는 인물이 나타나는 꿈 자기에게 협조적인 사람이 나타난다. 전 가족이 나타나는 꿈 전 가족이 나타나는 꿈을 꾸게 되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사고가 생겨 고심하게 된다. 초상이 나서 가족들이 슬피 우는 꿈 정신적, 물질적인 일이 성사되거나 유산을 상속받아 크게 만족한다. 별거 중인 가족을 만난 꿈 직장 내의 핵심 인물이나 자기가 일을 부탁한 어떤 기관에 내부 사람들을 만나게 될 암시가 있는 꿈 현재 별거 중인 가족이 함께 있는 꿈 직장 또는 일을 부탁한 기관에 내부 사람들을 만나게 됨 전 가족이 나타나는 꿈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사고가 생겨 고심하게 된다. 가족이 모여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꿈 집안에 불화가 없어지고 화목하게 지냄 가족 중에 누군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꿈 집안에 시끄러운 일이 생겨 어려움을 겪게 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오징어 볶음을 맛있게 먹었던 꿈 집안에 질병이나 우한이 생길 진척 가족이 동작의 도움을 받은 며칠을 받는 것 같으니